다른 냉멘, 비빈 냉면을 시키면 어느 정도 국물을 못 먹잖아. 그렇죠, 너무 잘 못 들을 수도 있죠. 아니, 이거는 숯불하고 딱 떠서 먹으라고. 숯불하고. 양념을요? 그 정도로 맛있어. 어머, 무작정 매운 맛은 아닌데. 그런데 이 집 매운 맛은 나한테도 괜찮아요. 양념이 맛있어, 그릇 싹싹 비우는 것도 못 알아. 남은 양념에 밥까지 싹싹 비벼 먹으러. 밥 생각했는데. 싹싹 비콤한 코다리 맛이 냉면색게 하는 일등 봉신이라는데. 양념은 감칠맛 나는 것 같아요. 먹을수록 양념이 조금 이 맛을 땡긴다 그럴까, 사람을 땡긴다 그럴까 그런 느낌. 이 집은 양념만 먹어도 이릅니다. 이 코다리 양념의 한 수가 숨어 있을 터. 자, 주방으로 돌진. 그때 마침 고추가루 잔뜩 들고 들어서는 주인공장. 뭐 하시려고요? 다 양념하려고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어떻게 가요? 옳다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좀 나가주시래요. 왜요? 안 가르쳐주시려고. 아니, 숨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쫓겨간 성은.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법. 어떻게 할까요? 매 눈에 딱 걸린 것이 있었으니. 아니, 저것은? 손반죽할 때 쓰는 그것? 네. 아니, 반죽구마도 여기에서 봤는데. 아까 고구마 전분통이. 도대체 무슨 꽁꽁이에요? 예쁘게 생겼어. 장사하는 사람들은 수고나 같겠지만 영업 비밀이니까. 그렇다. 하지만 칼을 뽑았으면 뭐라고 썰어야 하는 법. 물러설 수 없습니다. 아, 여기 진짜 이재범이 노래 가사처럼 허락해 드릴게요. 이야. 허락도 로커본 놈으로. 굽뚝고 감칠맛 나는 매운맛의 시작이 바로 이 고춧가루라는데. 진짜 빨간다. 일반 고춧가루가 이 입자가 굉장히 고와요. 그리고 2대 1로 섞어주는 거예요. 2대 1로. 이게 뭐예요? 응? 거춧가루. 이건 또 뭐예요? 저거, 저거. 이건 찻밥구, 찻밥구 입 반죽인가요? 아, 김치 담글 때였어요. 예, 예. 아, 여기도 입 반죽을, 양념을. 냉면 반죽뿐 아니라 양념까지 손수 반죽한다는 주인장의 집념. 이게 치대면 치댈수록 맛이 겉돌지 않고 이렇게 잘 융화가 됩니다. 그렇구나. 고생스러워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제대로 된 양념 맛이 난다는데. 자, 음식이란 착오로 곱게 묻어놓을수록 그 맛이 더 깊어지는 법. 주인장의 양념장도 2주간 좋은 숙성이 필수. 이렇게 깐깐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놔야 깊은 맛이 제대로 난다. 하지만 양념의 매콤한 맛이 전부는 아니었으니. 그렇죠. 고구마와 단근이에요. 이게 다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콤한 맛 잡아주고 달콤한 맛 내주는 비법이 바로 고구마와 당근. 그렇군요. 이건 진짜 전성이네요. 정말 깊은 맛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매운 맛과 단맛을 잘 어우러지게 하는 재료들을 선정해 삼삼하고 감칠만 하는 양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인장의 비법. 오로지 손님의 입맛만 생각한 것이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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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yin. 잔인. 한글자막 by 한효정